안녕하세요 앱톡입니다 일자리에 관한 모든 것 이제 무대리가 다 찾아줍니다 대한민국 서민 근로자를 대표하는 무대리와 고용노동부가 군내 최초 일자리 포털형 앱 무대리 1차기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각종 취업 관련 사이트 모음 수험 정보 취업 팁 직업 적성 테스트 가까운 고용센터 등 구직자와 취업 수험생을 위한 모든 정보를 모아서 한 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개발한 심리탐색은 간단한 ox 질문을 통해서 직업 흥미와 적성을 테스트하여 내게 어울리는 직업까지 찾아 드립니다 일자리와 관련한 세상 모든 유익한 정보와 재미까지 모아 놓은 무대리 1차기 앱 앱을 실행시키시면 화면 하단에 추천 웹, 추천 어플, 심리탐색, 자전 질문, 센터 찾기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추천의 메뉴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웹사이트를 모두 모아 놓았는데요 취업 정보를 솜쉽게 추천의 메뉴에서 검색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추천 어플 메뉴에서는 각 기업별로 출시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심리탐색 메뉴에서는 직업과 관련된 검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상세한 검사는 워크넷에서 하실 수 있으며 무대리 앱에서는 직업 흥미 탐색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찾은 질문 메뉴에서 남들에게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로 취업 전뿐만이 아니라 현재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한번쯤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대를 함께 내일을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